안녕하세요. 지니쌤이고요. 같이 볼 문제 오늘 2019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순서 문제였죠. 이 문제 지문 자체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중간에 대명사 같은 거 조금 삐끗하면 풀기 어려웠을 거고 항상 순서 문제 풀 때는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단서도 모두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내용까지 전부 체크해봐야겠죠. 그래서 가볼게요. 주어진 글 어떤 이야기인지. 첫 번째 문장 가서 보니까 next time 다음번에 네가 you are out under a clear dark sky. 네가 아주 맑고 어두운 하늘 아래 서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look up 위를 한번 쳐다보래. 밤하늘을 한번 위를 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뒤에 계속 보니 만약에 네가 골랐어. 좋은 지점을 for star gazing 이런 별들을 보면 있어서 좋은 지점 골랐어. 그런 경우라면은 네가 볼 수 있겠죠. 무엇을? 꽉 찬 별로 있는 그런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별들이 shining 빛나고 있고 twinkling 반짝이겠죠. like 마치 뭐와 같이? 빛나는 수천개의 보석 같은 그런 별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. 그럼 주어진 글은 별 내용 없죠. 뭔 얘기였어? 밤하늘을 봐. 별이 많을 거야. 끝났죠. 이 얘기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진 글 다음 붙을 수 있는 거 a인지 b인지 c인지 한 개씩 정확히 확인할게요. 꼼꼼히 가봐야 되고. 자 a 가서 보니까 대명사 지시사 반드시 확인을 했죠. a에 it might be easier. 물론 it이 가르치는 건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 게 앞에 나온 걸 가르칠 수도 있지만은 가져와 진주할 수도 있죠. 그래서 문장 전체 확인해 보긴 해야 돼. 가볼게요. it might be easier. 더 쉬울 수 있어. 라고 한 다음에 뒤에 보니 조건절이죠. 만약에 네가 뭐 한다면은 그 별들의 패턴 어떤 문양 같은 것을 묘사한다면은 그것이 더 쉬워질 수 있대. 그럼 이때 it은 가져와 진주어가 아니었죠. 가르치는 게 앞에 있어야겠죠. 아까 주어진 글은 뭐였어? 밤하늘을 보면 별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야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주어진 글은 이 a에 it이 받기에는 무리가 있죠. 별을 보는 게 쉬워질 거야. 뭐 한다면은 네가 그 별의 패턴을 파악하면은 쉬워질 거래. 아까 주어진 글에서는 그냥 하늘을 보는 거였는데 이게 더 쉬워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원래부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그럼 주어진 글 다음 a가 오는 건 조금 내용이 붕 뜬다는 느낌은 있죠. 잠깐 보류한 다음에 b로 가볼게요. b로 가서 보니까 but, 하지만도 있었고 그 다음 가서 보니 this amazing sight of stars. 아까 주어진 글에서 별이 마치 보석같이 빛나고 있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그런 별의 광경이 또한 뭐 할 수 있다? 혼란을 줄 수도 있대. 어려울 수도 있대. 아 그럼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오는 건 찰떡이죠. 주어진 글에 별이 참 아름다운 걸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 아름다운 광경도 어려울 수가 있어. 헷갈릴 수가 있어. 이거 놓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계속 가볼게. 왜 헷갈릴 수가 있는 건지. 뒤에 보니 try and point out. 한번 시도해봐. 그리고 딱 point out. 가르켜보래. 무엇을? 하나의 별을 찝어가지고 to some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보래. 저기 저별 보여?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래. 라고 한 다음에 뒤에 보니 chances are that. 얘는 꼭 확인하시고요. 은근 잘 나오는 구문인데 써볼게요. chances are 그리고 that. 새끼 주어 새끼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새끼 주어가 새끼 동사하는 chances 가능성이 높다. 이 뜻입니다. 그래서 한마디로 아마도 새끼 주어가 새끼 동사한 것이야.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걸 되겠죠. chances are 주어 동사. 아마 새끼 주어가 새끼 동사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. 이 얘기고. 그럼 계속 가볼게요. 앞에까지 무슨 얘기였냐면 별 한 개 찝어가지고 누군가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래. 이런 경우에 chances are 아마 뭐 할 거래. 그 사람이 will have a hard time. 힘들어 하겠죠. 근데 뭐 하는 것을? knowing exactly. 정확히 어떠한 위치 스타일. 어떠한 별을 네가 보고 있는지 걔가 아는 거에 있어서 힘들어 할 거래. 그러겠죠. 하늘에 별이 엄청 많은데 딱 집어서 야 저거 봐봐. 라고 하면 그게 뭔 별인지 친구가 알아 몰라. 모르겠죠. 그래서 정확히 아는 거는 정말 힘들 걸 이라고 얘기했어. 그럼 주어진 글 다음 B는 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마지막 이제 C까지 확인합시다. C는 주어진 글 다음 붙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. C를 가서 보니까 when you do that. 네가 그러한 일을 할 때. 그럼 주어진 글은 뭐였어?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였죠. 그럼 네가 하늘을 보고 있을 때 너는 정확히 뭘 하고 있는 거야?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대. 우리가 하늘을 볼 때마다 이 별들을 볼 때마다 늘 하고 있는 걸 네가 하고 있는 거래. 그게 뭔지 봐봐야겠죠. 그게 뭔지 보니까 우리는 찾고 있죠. 뭐를? 패턴을 찾고 있죠. 그럼 여기서 느낌 빡 와야 하는 게 아까 주어진 글에선 그냥 별을 보고 있는 중인데 패턴까지 안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 C가 만약에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B에 나온 내용이었으면 B에 나온 내용이 뭐였어? 친구한테 별 가리키면서 야 저거 봐봐라고 하면 친구가 그거 뭔지 모른다고 했죠. 근데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패턴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. 이렇게 받을 수도 없겠죠. 그럼 주어진 글 다음 올 수밖에 없는 거는 B밖에 올 수가 없고 게다가 C는 B에 대한 붙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우리 아까 B에서 친구한테 저거 확인해봐라고 했을 때 친구가 알 수가 없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A를 가서 보니까 it might be easier. 그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. 그럼 그것은 뭐야? 별 한 개 집어가지고 저거 보여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는 친구가 모른다고 했죠. 근데 그러한 동작이 더 쉬워질 거래. 만약에 네가 뭐 해주면 설명해주면 그 별의 패턴을 얘기해주면 좀 더 알기 쉬울 거래라고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왔죠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. 저기 큰 삼각형 밝은 별 보여?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너 볼 수 있니? 저기 다섯 개의 별인데 룩 라이크 마치 커다란 레터 W. 이러한 대문자 W같이 보이는 별 보이니? 이렇게 패턴을 얘기해주면 친구가 알아보는 게 더 쉬워질 거래.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. 그럼 B 다음 A가 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C로 가서 보니까 네가 그러한 일을 할 때. 그럼 그러한 일이 뭐였어? 커다란 W 보이니? 라거나 아니면 큰 삼각형 보이니?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때 네가 지금 정확히 하고 있는 건 바로 우리가 별을 볼 때마다 하는 거였죠. 그건 바로 우리가 패턴을 찾고 있는 거. 이러한 모양을 찾고 있는 걸 하고 있구나. A 내용을 C가 받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패턴 찾고 있는 거였고 이 패턴 찾기라는 것은 not just 단지 so that 주어동사 주어가 동사하기 위한 게 아닌 거.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이유였고 but also 다음이 더 중요하죠. 또 뭐 때문이야? 그것이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항상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찾고 있다고 끝나는 글이었습니다. 그래서 B 다음에 A 붙고 나서 마지막 C 이어지는 2번이구나. 답 고를 수 있는 거였죠. 특히 이 질문은 그래서 내용까지 같이 가야지 정확히 풀 수 있는 거였고요. 아까 얘기했지만 대명사 가리키는 거 확인할 때 A 같은 경우에 이런 입 같은 거. 입 같은 경우에는 가리키는 게 뭔지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였습니다. 이 질문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굴락! 이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.